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7월 23일로 확정됐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마도 초익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철규 의원은 찐윤 의원이죠. 어대한은 어차피 당대표 한동훈은 당원을 모욕하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도 어의 취였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 다르지 않았느냐. 지난번 국회의장 선거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특정 언론사에서 보도했다 갑자기 내려버린 보도가 당원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요. 해당 보도는 모 경제지가 지난 14일 밤 출고한 기사입니다. 한 전 위원장이 김경률 전 비대위원장 또 진중권 교수 신지호 전 의원 등 외부 자문 그룹으로부터 조언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친인계는 한 위원장을 검찰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깎아내리기도 했죠. 윤 대통령과 친한 것으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도 헌정사상 여권이 치른 총선 중 가장 큰 참패를 초래한 폐장이 당대표를 하겠다고 다시 나선다. 이런 무도하고 천박한 일은 일찍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친한계 장동혁 의원은 전당대회가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지 못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 저열하다. 이런 반발도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신지호 전 의원은 한동훈 대세론이 형성된 것으로 본다. 한동훈은 김경률 같은 좌파 출신에 쌓여 있구나 하는 식의 유난 갈등을 부추기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당의 잠재력 당권 주자 중에 한 분인 안철수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어대한 때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수술을 밟아가면서 내부 갈등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진수 의원님 안철수 의원은 불출마까지 했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의원 불출마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 대표도 해봤고 물론 다른 당이지만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건 누가 봐도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는 어대한이라는 게 중론인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굳이 한동훈 위원장의 들러리를 설 필요가 있겠나 이런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한동훈 위원장 출마는 기정사실이 된 것 같고요. 저는 계속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당대표 출마하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 들여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하는 거야 한동훈 위원장 본인의 선택이라고 보고요. 단 지금 국민의힘이 놓여있는 이 상황이 정말로 그야말로 엄중하고 엄혹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일천한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서 이 상황을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지 뚫고 갈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이제 엄청난 검증 과정을 거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 주자로 평가되던 분들 중에 안철수 의원은 불출마 이야기를 했고요. 윤상현 의원은 출마 선언은 하지 않으셨지만 출마가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남은 이제 두 분이 두 분 세 분 나경원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제 김재석 의원 정도가 이제 어떤 결정을 할지 궁금한 그런 시점인데요. 나경원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출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유승민 전 의원은 제가 소통한 바로는 이제 막바지 고민 중이다라고 하셨고 김재석 의원도 지금 아마 출마 불출마 확률은 반반 정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이철규 의원의 발언이 어대한 프레임이고 이게 일종의 당원 모욕이다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런 게 용산하고 교감 속에 나온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뭐 교감이라기보다는 이철규 의원이 용산의 분위기를 자기가 해석하는 거죠. 대통령이 그 전부터 계속 드러내왔습니다마는 어쨌든 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좀 괘씸함 불쾌함 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철규 의원 발언 이전에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갑자기 대통령하고 뵙고 난 다음에 굉장히 세게 한동안 비대위원장을 비판하는 것도 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철규 의원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윤 대통령의 입지를 좁힐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 나면 그라마도 다행인데 나오실 경우에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마음속에 윤 대통령과의 갈등과 대결을 통해서 자기가 이기겠다는 마음이 없는데 오히려 윤 측에서 스스로 대결적인 스탠스를 하면서 이와 같이 법무부 장관을 한 사람을 갖다가 검찰 중간 간부 이러면 지금 현재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행정부에 차관도 못한 사람들도 국회의원 하는 사람도 있고요. 경찰 중간 간부 되게 많습니다. 지금 뭐 우리 내가 아는 후배 국회의원들도 삼선사선 됐지만 서울시의 중간 간부장도밖에 안 된 사람들 많아요. 굳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실제로 보면 저는 심지어는 배현진 의원까지도 마지막에는 흔들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갈아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갈아타는 것을 좀 무마시키기 위한 대결적 요소의 강이 깊다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다가 다리를 놓는 형태의 발언을 하시는 것이 낫고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인철기 의원의 입지조차도 훨씬 더 좁게 만들 것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최상병 관련해서 자기 입장이 명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자기 입지가 좁아져 있다는 걸 느낀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안 된다. 이번 싸움은 굉장히 돈을 기하게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손해다. 이런 관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신우기 대표, 어이추 얘기를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뭐 어대한이라는 것이 한동훈 일극 체제의 주도권이 거의 다 대세가 형성이 됐다. 아마 이러한 평가 같고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금 정당 민주주의가 둘 다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일 것 같고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두 달 전인가요? 총선에서 이조심판론에 노래만 부르다가 결국에는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분인데 이런 분을 갖다가 지금 당에서 대세론을 형성한다. 이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상식에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정당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고요. 국민의힘에 이념이 있습니까? 철학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과 맹종 외에 다른 움직임이 없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좀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 내지는 개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좀 밀면서 영남 기득권하고 지금 일대 결전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영남 쪽에서는 후보도 못 내고 지금 뭐 나경원 의원하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연대서를 좀 해보고 있는 것 같고 그나마 개혁적으로 당을 바꿀 거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세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의 대세론에 굴복하는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는 이제는 이념 가치 이런 건 없고 욕망의 렌즈와 기회주의의 숟가락을 가지고 이 당을 분석해야 이제는 분석이 되지 그거 외에는 국민의힘에 남은 것은 저는 없다.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거의 될 거라고는 보는데 그 이후에 국민의힘은 저는 붕괴와 해체 시나리오가 저는 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수수 단장님.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하고 실제로 당대표 선거전 들어가면 합동연설에도 있고 어떤 정견이나 입장을 밝히게 되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런데 결선투표까지 지금 도입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현장투표에 나온 분들은 보수성이 강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당대표 선거는 대부분의 경우에 시작 전에 이미 결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치 지형 자체가 양당자의 치열한 상대에 대한 일종의 복수 심리 이런 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생각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뭉치는 경향이 아주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당의 가치, 이념, 비전 이런 거 별 중요하지 않고요. 누가 우리를 대표해서 복수해 줄 것인가 이런 걸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게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 총선의 폐장인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등장한 건 뭐냐면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지향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되느냐 이것보다 이 당이 과연 누구를 뽑아서 성공할 수 있느냐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현재는 그 초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지금 용산가의 어떤 서로의 분명한 선을 걷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민심에 어쨌든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당은 기존의 보수의 기반이라고 하는 안보보수, 시장보수의 어떤 영역을 좀 더 가야 된다고 쭉 예약해 왔는데 그 점은 한 발짝도 못 나간 것. 그다음에 영남 보수를 탈피해서 가능한 수도권, 중수청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청년이라든지 이런 중도지향의 어떤 보수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이런 과제가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고 이 사람 중심으로 간다면 한동훈 밖에 없는데 그럼 한동훈은 과연 앞에 말한 이런 국민의힘의 어떤 새로운 국민의힘으로의 보수 혁신을 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 보면 용기가 없어 보여요. 그냥 흉내만 내고 본인의 어떤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본인 스스로의 어떤 캐릭터에 즐긴 것 같지 정말 혁신하겠다는 게 총선에 못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누가 뽑아도 국민의힘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윤석열 한동훈 이 두 분에만 집중을 하는데 그건 이미 2년 동안 쭉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이 좀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게 검사 출신 대통령이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또다시 세우는 분이 법무부 장관과 검사를 지낸 윤석열 대통령 직속 후배라는 게 좀 안타까운 거고 한동훈 위원장이 저는 만약에 정치를 안 했다 그러면 긁지 않은 복권론을 갖다가 한 번 더 써볼 수는 있는데 이미 총선에서 다 결판을 봤잖아요. 근데도 또 당대표를 올리겠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에 이제 남은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붕괴나 해체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